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플 Q&A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리플 전망. 리플 전망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인사 올립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신다면 누구나 리플로 5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이 화면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리플 공식 사이트 화면입니다. 네,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리플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도 편하고 말씀드리기도 편하게 제가 기사 두 개 가져와 봤고요. SEC 소송 결과 XRP의 유리 리플 코인 시세 전망의 촉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같이 보시면 되고요. 리플 코인 시세가 소폭 상승 중이다 라고 써져 있지만 리플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갑작스런 폭등이 한 번 왔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사 보시면 보시다시피 12시 30분 기준 업비트에서 리플 정거래인 대비 0.18% 상승 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571원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610원을 돌파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승소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이미 고래들이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차트에 변동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플 수익 보고 싶으시면 하단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사실과 법은 리플이 편 이라는 말도 승소가 기정사실화되어 가면서 힘을 씻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최근 암호화폐 진화적인 은행이 문을 닫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견고하게 유지됐다 라는 문구 한번 보시면 그만큼 리플 코인 포함 모든 코인이 가상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하는 부분은 리플 승소 기대감의 20% 넘게 급등 4개월 만에 최고치 리플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셨을 테지만 리플은 소송이 여태까지 길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소 소식도 여러 번 들린 상태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왜 올랐냐 법원 판결까지 리플에 편을 들고 있다 라는 내용 중점적으로 한 번 읊어드리면서 다른 때의 소식과는 달리 이번 소식은 고래들도 투자에 참여하며 기정사실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매체는 시장이 리플에 승소를 기대하는 이유로 리플이 20일 법원에 제출한 보충서류를 언급했다. 해당 서류는 바이낸스 US에 보이져 디지털 인수를 승인하는 미국 파상법원의 판결문이다. 이런 말 한마디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코인 시장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전망이 그 어떤 때보다 밝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밝은 전망의 수익이 추가적으로 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떠있는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리플을 고점에 매수했다. 가격이 얼마까지 갈까 궁금하다. 라는 분들도 문의주셔도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은 3월 21일 12시 55분 경캡쳐드린 화면이라고 말씀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다 저렇다 할 큰 폭격차 없이 무난무난한 박스형 형태로 그래프를 유지하였다면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최고가 619원. 요즘 시장에 흔히 볼 수 없는 균등입니다. 여태 말씀드린 얘기를 토대로 수익이 최소 500%라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현재 리플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편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리플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태 영상을 잘 보셨다면 제 말씀 다 이해하시고 다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 싸게 사는 법 혹은 이 상황을 이용해 파도를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 1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리플 Q&A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리플은 소송 결과를 앞둔 상황인데 리플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후 2년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된 이래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모두가 리플이 승소할 거라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2일 이번 연도 최고가 654원까지 급등을 하였고 현재는 600원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 전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모두가 소송권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력이나 고래들은 소송권보다 더 큰 이슈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플 10억 XRP 잠금 해제 이 말은 즉 매달 하나로 약 6천억 이상의 리플을 물량을 풀고 있다는 것이죠. 10억 리플을 매달 거래소에 물량을 풀고 나머지 리플은 에스크로 계정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거래소가 아닌 에스크로에서 직접 리플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 600원대가 아닌 에스크로 들어갈 때 가격으로 리플을 가져올 수 있다면 말이죠. 현재 제가 알아본 바 세력들과 거대 기업들은 이미 에스크로에 들어갈 때 가격인 80에서 150원대로 리플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나 개미들은 그 물량을 600원 초반대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리플을 가지고 있거나 리플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무작정 매수하시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에 한 번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리플이죠. 지금 저점 매수로 500%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리플 차트 보시면 21일 눈에 유독 잘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상승 왜 급등했는지 다들 아실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재판 1차 판결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저희 Q&A에서는 누구보다 리플 정보를 한 발 앞서 드리고 있으니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누구나 수익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떠오르는 코인,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 리플. 왜 내가 사면 내려가냐고요? 왜 내가 팔면 올라가냐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투자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모든 시장은 정보에 의해 반응하잖아요. 그 정보 남들보다 먼저 알고 한 발 앞서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 들어봤을 텐데 주위 둘러보면 여러분 주변에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정보력에 투자하는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몇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보고 돈 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벌고 싶어도 벌질 못하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경험 그만하시고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기회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150-6001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리플 500% 수익 누구나 가능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플 Q&A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리플 싸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인사 올립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신다면 누구나 리플로 5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인 리플 싸게 구매하는 법,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리플 공식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공지 사항을 찾아보시면 에스크로에 대한 공지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550억 개 가량의 물량을 매달 10억 개씩 푼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5년 안에 다 풀고 이미 물량이 없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공지를 보시면 아직도 430억 개 가량의 에스크로 물량이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기 편하시라고 한글로 번역해드린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단 부분에 에스크로에 예치된 총 XRP 430억 개의 물량 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본문 내용에 남아있는 물량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스크로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에스크로란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리플을 마음대로 팔거나 혹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는 이 에스크로 물량을 거래소가 아닌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수익금은 못해도 500% 이상이 나오겠죠? 방금 설명드린 에스크로에 대한 물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일부만 확보가 가능한 상태인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한정인원 선정한 뒤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 이번에 소송에 대한 승리 기대에 급등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소송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리플에 올라타고 있는데요. 코인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점에 진입했어야 하는데 라고들 생각하셨겠지만 앞전에도 말씀해드렸듯이 이 영상의 핵심이 뭐냐? 리플 에스크로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지금 리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 저희 동영상을 보시는 기준에서는 이 금액보다는 더 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에게 먼저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순차적 인원 중 선정하여 보시는 가격보다 더 싸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종목 리플이죠. 안 그래도 승소 소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르면 오르지 절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모두 수익이 목적이지 손해를 바라보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과 거대 기업들은 저희가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80원에서 150원대로 리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다 시청해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리플 종목을 매수하려는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궁금하실텐데 거래소에서 매수하셔서 남들과 같이 수익을 소량 보거나 내려가진 않을까 전전긍긍 하루종일 차트 쳐다보지 마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남들보다 값싸게 매수하실 수 있는 법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리플 Q&A였습니다.